자 아이고 파도 왔다 아 찾았다 아이고 살았네 이제 부릴뻔 했네 자 아이고 오우 야 아이고 오우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자 오우 자 하나 어 자 여기 있네 아이고 아 완전 숨겨진 보물 찾는거 처럼 긴가 막히죠 와 이걸 놓치면 안되지 거의 94점 짜리 공룡 50캐롯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야 기가 막힌 와우 하하 어 여기 또 하나 더 있다 오케이 블루 다이아몬드 아 잠깐 잠깐 요건 요것도 의심스러운데 잠깐만 오 예쓸 아 이거 좀 질이 좀 떨어지지만 역시 여기도 다이아몬드 예 브라운 게이름이야 동시에 3개의 득템 잠깐 요것도 있네 이건 별론데 이건 별로야 쟤는 쟤는 상품같이 떨어지는거니까 아이고 애들이나 추구 가지려고 하고 와우 오우 여기 하나 더 있다 아하 오우 핑크 하하 하하 야 역시 원칙이야 한개 좋은게 있으면 그건지 20개는 좋은게 있다 이야 대박 이거 좀 저 조작이 아닙니다 웃음이 나서 그런데 절대 조작이 아니고 리얼입니다 지금 한개 놓쳐가지고 지금 딱 떨어뜨려가 찾다가 오히려 더 대박이네요 자 여기에 기가 막힌 어이구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자 그 다음 또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를 찾았어요 또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또 있네 자 요거는 질이 좀 안좋아요 질이 안좋은거고 자 여기가 뭔가 있는데 아 여기가 조금 어이구 원소스도 있다 야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어 여기 또 하나 있네 이건 질이 안좋은거고 자 요기 원소스 자 요거 앞으로 후세사람들한테 잘 가져가셔서 후세사람들이 좀 좋은 요거 잘보고 아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랑 개들이 이제 커버나면 이 영상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서 나중에 보물찾기가 잘 찾으세요 그 애들이 클 때 정도 내면 핑크 다이아몬드 질이 좋은 꽃감이 되어 있을 거에요 자 위치는 좀 바뀔 수가 있지만 파도에서 그러나 멋지게 기억하세요 자 광역보숙 밸러리 카페 한국과계업보숙 감정원 앵두검 순문부 수술 대표 박연철입니다 대박